에프터 옥스피싱, 렛츠고! 평택 부근에 있는 생각보다 이쪽의 스케줄이 일찍 끝나서 이쪽으로 나왔는데 불 속에 대입이랑 일단 바라부터 바라부터 여기 있을 법한 느낌이 있어서 입질 들어옵니다 왔다! 아 빠졌어 딱 있었는데 사이즈 얘는 좀 됐는데 아 여기 보이시죠 드랙이 너무 뚫려져 있어서 한 번 더 물어줄까 안 물어줄 것 같은데 사이즈가 좀 됐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와, 왔죠. 첫 패스. 아, 요만한 거 잡자고, 씨. 그래도 2023년 첫 패스. 아직도 진하게 있네. 고맙다. 고마워. 여러분, 시즌 시작됐어요. 출발하세요. 아, 여기 불소호그가 짱이야. 바텀업 짱입니다. 바텀업 짱입니다. 그렇지, 여기 있잖아. 바텀업 짱입니다. 입질 드러워 보이세요? 확실히인가? 빠지면서 걸렸어. 바ári니다. 가ê l'anorme. 바텀업 짱입니다. 밖에서 아직 안 먹었다고 하네요. 가ê l'anorme. 가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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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